지령 내려주십쇼 오늘 지령은 단동생이 한번 내려볼까? 뭐래 넘겨 위치 위치 어디로 가냐고 몰라 어디요 그 얘기한거라고 철면수심이 아 믿자 어디로 가야되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뭔소리 하는겨 사람 편하게 자다 일어나서 그려 이 녀석 상대로 예수 이틀가 정신이 없어 도박판에서만 배려있으면 돼 도박판에서만 배려있으면 돼 도박판에서만 배려있어 도박판에서만 배려문가 하핰 어 나도 3천만냥 있는데? 아 그래? добр fired 그럼 어디로 가요? 저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충전할게요 장땡 경기장 장땡? 다 들어갈 수 있잖여 장땡 경기장? 오케이 기다려봐 삼촌으로 장땡 경기장 되겠어? 장땡 갔어요? 야 방송 누가 켰냐? 내가 저요 그래 안 켤도 되겠네 나도 안 켤게요 너무 많냐가지고 아 키면 귀찮냐 장땡 얘기하는 거지? 기본문이 뭐 많냐 근데 이거 켜고 나서 저번에 방송을 해보니까 에즈홀 같은 친구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도 들어가야겠다 채팅창만 켜놓게 나 어저께 당한 거 있거든 채팅창만 켜놓는 거 나도 켜놓기만 할게 이게 또 피드백을 받아야지 칠맛이 있지 이게 하다가 또 이게 또 흐름 안 좋다 싶으면 또 사진 올려 가려버려 밑에 으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똥마래 똥마래 장땡 경기장에는 아 없네요? 빼기 3 빼기 3 다시 다시 빼기 3 4 3 3 3 빼기 3이면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지? 뭐야 땡값이요 일반이요 땡값이요 난 왔어 아 이거 게임 감지가 또 안 돼 천천히 해보자고 아따 땡값에 두번까지 하프 하프 어디로 가요? 콜 거기 터지 나와있는 마이너스 3 거기 마이너스 거기서 마이너스 3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요? 3 3 3 고리랑께 하프요 왜 그리오 땡값? 저 팜부터 이거 불안불안한데? 이거 내가 본인께 장사정도 되는거 가지고 비비는거 같은데 나는 죽겄어 저거 저거 단동생 저거 땡잡이요? 아뇨 아뇨? 장땡은 못잡아 땡! 아재들 왜 그렇게 될거야 아이고 아니었고 아잠깐만 나 충전이요? 얼른 던겨와 첫판에 300을 아잠깐만 이 주택이가 많이 부었어 이거 뭐여? 저 터졌어? 어제 당했어 반창고도 붙이고 여기 아이고 잠깐만 광을가스 야 아 나네 꼬리 딱 해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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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지금 컴퓨터가 좀 버벅하고 그래갖구 누가 스피커 틀어놓고 하네? 아 저요. 지금 끌게요. 아냐, 큐고 해. 그래야 다 들려. 하.. 단동생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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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이거 또 빨래. 나는 왜.. 나.. 나 왜 1500이요? 아니 3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왜 1500이요? 칠 땡이요? 칠 땡이요? 멍청구리 사고 다시 한 번 하자. 느낌이 좀 안 좋더만. 하프에 손 올라갔어. 보자! 하프요? 하프요? 콜이요? 일팔 방땡! 멍청구리 사고 인생을 한 방에 오른 기라! 미쳤는데? 하하! 미쳤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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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건이. 같이 이거 충전각이디. 하하. 아리 시벌. 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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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봐봐야지 차기콘이요 지금 모두가 입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가요잉? 뒤들려 보란게잉? 아 나 못 참겠잖아 이거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아 오늘 왠지 또 받을게요 봤습니까? 6댐 같은디 땡자비 어? 아이고 다시 아이고 다시 하자고 왜 미리 웃어? 민망하게 부끄사요? 부끄사각이요 나이사말 부끄사요? 아니래요 아니래 펑카 치지말더라고 셋이요 가요잉? 그럼 여기서 내가 아이고 쥐뿔도 없으면서 또 허세 부린다 또 한 번 봐 투자 한 명만 있어라 망설이면 죽는겨 아이고 가복 아이고 가복이여 아이고 시볼 종수 자네 하트장에다가 마술 부린거 아니여? 이 하우스가 누구 하우스장인지 생각을 해보더라고 아이고 마지막에 웃는게 누군지 보자고잉 당군이 자네는 볼에 붙은 피좀 닦고 집에 가서 지문소나 들고 오더라고 자네 볼에서 피나 자네도 지금 만만치 않을게 여기서 내가 하프로 딱 같이 질러주면 아이고 약간 쪼까 부담스럽제 쪼까 부담스러운데 컬 파는 틀고 하프를 질렀어 야 컬 다 위대한 상으로 가가지고 다 진짜 쪼 털렸제 씨벌 이거 뭐 스트레이트 아니여? 아 이거 좋다 아니 포커로 가자니까 자꾸 스트레이트여 죽어 죽어 내가 내가 또 쾌자니여? 쾌자니여 내가 보니께 통수천사 저 좋다 하는거 보니깐 굴아요 저거 굴아요? 근데 내 패를 너무 굴어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이기째 봐봐 어떻게 하라슈 어설퍼 연기가 어설퍼 어설퍼 그때 이후로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10이요 10이요 어 2 4 1 2 저 종수 저거 저 1억 1억 어? 잠깐만 저거 저거 돈 믿고 지르는거같은디? 이장국 아니 아빠한테 연락이 왔당께 에헤 뭐라고 나중에 뭣하고 살거냐고 이거 어? 나중에 뭣하고 살거냐고 나중에 뭣하고 사는게 뭐여 그니까 이렇게 도박질만 하다가 나중에 뭣하고 살거냐고 뭐라도 하겄지 뭐라도 하겄지 애도 아니고 확장이 많아 애도 아니고 이거 한번 던져봤어? 카요이? 카요이? 어? 콜? 꽃 하나씩 갖고있나벼? 음 이거 꼬마꼬마 하겠는디 따당 따당? 따당? 찬양꿈 흐흐흐흐흫 음매 음매 걸 속아지 이거 오 땡 들었는데 변건동산 어 어 자는 오 땡이지 오 땡 그렇지 딱 냄새 안나? 나 냄새 맡아야지 종수처럼 냄새 맡아야지 기다려 봐 자다 일어나지 얼마나 볼 잡고 언제까지 기다려 그중에 자네 볼에 나는 피 좀 닦어 들어보여 어우 사에다 칠에다나 저 약간 술찬이 무서운데 그냥 가요잉 나 멍텅구리 구사여 다들 들어오더라고 안편하게 그냥 한번 이거 한 명 한 잔 내놔서 그냥 막 미친척하고 막 칼들고 막 지를 것 같은데 한 명이 땡잡이니까 나당 왜 죽어? 헐? 내가 보니까 저 조응수 자아는 저 독사예요 독사 독사요? 독사 이겨? 독사? 독사 이기제? 어허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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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당황한 거 보니까 독사인지? 당황한 거 보니까 독사요? 진짜 이길 것 같은데? 나 몰라 나 일단 가 궁금해 궁금하니까 안 돼 가보? 국빙 국빙이지 독사한테 져 사실은 근데 진짜 독사요? 아니지 이거 그냥 맘 편하게 한 번 전화 받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얼른 뒷문서 들고 오더라고 다 같이 그냥 확인만 하는 거 어때요? 여기 체크 아 이거 잔성이야? 난 뒤질려 하.. 체크 다녀? 그냥 까보는 거지? 잔성요 까보는 것도 다녀? 후사라도 깨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디? 내 끝 내 끝 가구요 봐봐요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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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좋지 뭐 아이 체크인데 죽는 건 뭐여? 왜 죽는겨 아 이거 솔찬이 좀 괜찮은가? 돈으로 눌러 죽여야겠구만 밥 나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하이씨 씨벌 망통은 뭐여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종수 이거 떴는디 이거 일단 내가 캐자 나갔어 일단 캐자 나갔어 일단 캐자 나갔어 돈 많음 해야돼 아 여덟이죠 아이고 돈 많음 해야돼 아이고 종수가 또 여기 또 잡을 거 없나 또 돌아다니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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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랐지 오늘은 내가 종잡이 요리사 하프 아 아 받을게요 돈도 따먹어 여덟 거슬로 죽을 수는 없지 아 바꿔 아 저 멧돼지 실해 보이는데 하프 한 번 더 줄러주면 하아 이거 만편하게 이제 돈 한 번 하고 와 지 뭐 칠백 갖다 몰하는 얘기지 그 의중이 이제 슬슬 갔다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녀와야지 여기서 돈으로 그냥 눌러 죽여? 아니 안 돼 저 서술체이트여 돈으로 둘러 죽여 뭔데 그래 장빙이요 가봉 가복이요 장빙 아이고 일한테 하는 게 아닌데 맛있구만 근데 아까 털린 1억은 아직도 꼬치지가 않는구만 아니 자꾸 욕이 나오네 미안해요 아 역주 그만요 틱장이요 자꾸 자꾸 티그로 욕이 나와 하프요 여기가 아니에요 기본으로 투하프라서 아니요 이거 투하프방이요 여기가 선이랑 두 번째까지 하려면 그게 없어 아 그래요? 이 이 써있잖아요 여기 땡값하고 옆에 이 써있잖아요 그게 투까지 두 번째 아 체크만 하는데 아 아 나는 아 아 돈 없으니까 후달리네 헤헤 헤헤 애매하게 후달리 헤헤 헤헤 아 나 본인께 암행어사고 한 명은 땡인거 같은디 나는 죽겄어 아 아이고 이런 싸구려 판에 땡 삥뺀갖고 어디구나 아니 아 아이고 이거 뭐 아 야 우린요? 아 죽길 잘했어 얼른 집에 댄기 오더라고 의중이 형 갔다와 얼른 다녀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고로 하하하하 저거 텅텅이 웃는게 상당히 거슬러지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의중이 참고로 내가 너보다 높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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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니요 저는 안해도 뜯 하하프요 저는 안해도 하하프를 필러 이게 근데 이 게임이 내가 보니까 뜬 애가 두 번 연속으로 뜨는 경향이 있더라고 하하하하 오리랑캐 삼팔 잡으면 다운패도 좀 땡 같은게 뜯더라고 하하하하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이사를 잡으면 따당 따당 삥? 종수빙은 아까 간보는 것 같거든 천만양으로 왔어 천만양으로 웃지마로 아이고 통촌이 하필백이요 통촌이보다 많아 너 지금 하프를 던졌어? 그래서 하프 질러주고 다시 슈 광땡 튼거 같은데? 통닭천사 옥땡 같은데? 땡잡이 가보여! 가보증구군이지? 하프에 하프는 뭐라? 가보증구군이다 아니 아니 3이 저기 있었어 풍천이 충전 한번 해야겠는디 가보증구군이다 저는 한몫 크게 챙길거에요 하프 한번 질러주고 하프에 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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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 아 뭔데 그리아 오이 오오링이요? 오오링이요 내가 보니까 종수는 나이산디 저 저 퉁수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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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라 뒤집어라 확인 해야하지 않크스 따당 따당 오이 양다리 자꾸 나이사 믿지마 너무 티나 여기 앞에 앞에 친하게 갖고 있는 나이사는 너무 위험해 진지하게 좀 하자 나이사를 숨기고 이렇게 숨은가 너무 티나자니 뒤펙 두개 붙은걸로 좀 노려보던가 가요잉 나이사 사냥감 포착이 어이구 뒤져버려 한명 죽고 하프? 난 이제 못써 빨리와 이거 좀 뜬거같은디 당군이는 떴어 보니까 땡디 땡같애 땡 가보기여 독삭 아이고 잘땡여 저거는 알면서도 따라갈 수 밖에 없어 그럼 아이고 좀 줘야지 나도 흐흐흐흐흐흐 피벌 계속 1,2,3 아니 4,5,6,1,2,3 뭐 이렇게 나와 피 좀 닦아 아이고 팔광을 꺼내들었어 두개 쩔 아이고 뒤져볼란다 얼마요? 나 2장 메이드요? 140이면 코랄벌 하지 아따 헬만요? 아따 이 양반 나 아기 분이 된통 붙었구만 부팅 아니요? 38이요? 38이라니깐 나 2장 메이드라니깐 확실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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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메이드라니깐 나 2장 메이드요 2장 메이드요 계좌 나고 싶으면 목 걸고 확인하든가 죽을래요? 응 죽어 진짜 떴어 까봐 까봐 아이고 어 진짜는? 고마운 친구여 내가 2장째부터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도 거짓말은 안하는 친구여 착한 친구여 우리집 가운이 정죽이여 처음 뜯는구만 어이구? 시발 또 치워 지르고 시하게 한건데 아이고 38광 땡 뜨면은 그 다음에 좋다 이번꺼는 100프로여 아이고 아이고 참고로 난 말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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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죽을걸 개니도 아이고 바프야 가이? 가이형이? 호호 오늘 나 용돈 주는 날이여? 응 용돈 주는 날이여 가보 가보 어? 가보요? 어 뭐여 왜 따라오는겨? 가보는디 왜 따라오는겨? 가보는디 왜 따라오는겨? 가보는디 정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두 번째로 하면은 약한디 아 정수가 좀 아쉬워하는거 보니깐 가보보다 컸구먼 가보보다 컸구먼 가보보다 컸구먼 나는 저 털렸어 용돈 많이 주네 그걸 끝까지 따라와? 아 정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정수동상 보니까 가보보다 컸구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가보로 거기까지 따라오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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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찰지네 아 긴장되게 삥이요 삥? 질러 어이구 사냥감 포착 완료 사냥감 땡은 알아서 죽어 사냥감 포착 완료 받을란다 콜 받어 사냥감 포착 완료 안 무서워? 어? 칠 땡지 가보 가보게요 사냥감 포착 완료 어색 아 아 사냥감 포착 완료 안 무섭냐고 아 이렇게 겁을 주고 땡은 죽여놓고 독사로 잡는다 심찬의는 오늘 좀 영역해요 아 앙은 입으로 죽이고 나머지는 독사로 잡는 거여 그리고 보름달 뛰어놓고 하하프 줄러 끝이지 아 나는 왠지 이번 판 전화요 전화 한 번 받고 와야겠어 하 전화? 하프야 하프제 돈으로 죽이는 거여 어휴 하프야 하프를 쳐? 난 이제 올인이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 콜만 했는디 단독님 오늘 욕이 아주 그냥 입에 착착 붙어이 자다 일어나서 그려 콜만 했는디 그냥 지금 바로 죽는게 났어 삥이요 삥 어이구 두번 칼 치지 마시오 8땡이요 이상이면 먹어 3땡 3땡 이상이면 먹어 알리 8땡 시부러 왜 왜 해야되는거야 진짜 딱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야 할게 웃지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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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번 남았어요 웃지말라고 웃지마라고 8땡 나는겨 딱 기다려 당분이 자네 낮게임 90땡에서 충전하는 이불 딱 기다려 웃지마로 딱 기다려 아이씨 웃겠지 어떻게 누구만 여기 사프 한번 질러주고 가보 뭐요 콜만 한번 가보겠 아 내가 봤을때 여기 땡 가진 사람 있나 하여이 아 아까 1억 털린게 아직도 못 구간되네 가보 가보 하하하하 끝 아이고 아 가부 증거군 아 외모하면 죽으셔 아 자꾸 가보로 끝까지 행겨 저 양반 이상해 패턴 이상해 아메고선 없다 이거요 왜 가보로 지옥 끝까지 쫓아오지 하프요 하하 오 왜이렇게 커 콜 내가 보니까 잘 들어 통수천사 잘 들어 왜이렇게 커 하면서 은연중에 하프 누른거 보니까 이거 느낌이 안좋아 뭐요 느낌이 안좋아 왜이렇게 커 하면서 딱 그 타이밍이 하는게 안좋아 안좋아 하하 그렇지 않아 콜 크게 뜬거 같아요 여덟끝 여덟끝 여덟끝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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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좀 읽으셔 어 느낌이 쎄는디 느낌은 좀 잘 맞는 편이디 아니 진짜 너무 커서 보이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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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uga 닥idge 코어 햄지 닥지 어 닥지 하하 난바 으 이뚜 만 ации 아 조용히요 조용히요 아이고 왔나 아다 전화 받고 있으니까 조용히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준이형님은 두번나가슈 우준이 우준이 일번 눌러우 일번 ㅎㅎㅎㅎㅎ 아직 아니여 하 저희 야이고 이거는 이번 판은 그냥 내가 다 먹는 판이네 음 이번 판은 내가 먹는 판이여 메이드는 내가 될 확률이 높아 쯧 다잇 뭐그러니데 아압 어이 다툭 하프? 하프야 하프 지금 당연히 메이드 안됐는디 허허 요거 한명 또 저 에이애레스 찬스하러 가겠구만 통수천사는 끝까지 쫓아오는거라 하이 하이 하하하하 보여 나 이거 밖에 없는디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하하하하 아니 체크만 해도 되지 아냐? 왜 그걸 왜 그냥 죽는게 아까부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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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을 사람이 없어 뭐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디 혼자 죽어놓고 나중에 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거야? 하하 니 남편? 하하 체크로 한번 까보 까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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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중이 자네 한손에 칼같은거 있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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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하는게 아뇨 400만원 남아시오 1번 눌렀나? 나 왔어 아이고 저 친구 아까부터 방을 꺼내들어 어이고 2억 6천만냐? 2억만 해서 왔어요? 2억만이랑 지금 밸런스 맞춘거 아니에요 2억만 6천만냐? 내가 6억이면 뭐 게임할만 낚었어? 한창이더라고 생각이 깊어 의중이자 아 배려한거지 저 친구가 이러니 저러니 이쪽으로 올건데 또 이제와서 또 해봐야 또 올인? 올인? 2명 보내드려야겄니 다시 했어 가보 가보로 따라와 가보로 따라와 왜 자꾸 가보로 지옥 끝까지 저지? 응? 둘 중에 한 명은 털리게 꾸믄 한.. 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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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가보로 지옥 끝까지 쫓잖아 어? 가보 세! 하프 보다 세! 여장부야 여장부 하프 보다 세는데 왜 그거를 하프를 몇 번을 지르는겨 하프 behöver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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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하프.. 분위기 타고 따라 들어줘이 다들 오! 헬로 오! 진짜 물난다 잠깐만 잠깐만 아 니가 죽으면 체크만 하자고 참고로 친구 떴어 참고로 가온이 정직이라고 아니였어요? 참고로 떴어 아이 떴네 요정도면 다 밟는거요 고민했다는거는 일단 끝이라 아따 따기 처음에 한 명 죽여주고 자꾸 침착하면 일광 들고 자꾸 달려 아까는 펑크 아니었디 돈으로 딱 죽여놓고 하는거지 떴어? 종수 떴나? 자네? 삥 콜 가요이? 콜 토스천사는 아 뭐야 왜이래 여기서 또 따당? 따당? 아이씨 애교하게 따당이 아 따당? 종수 자네 좀 땡 떴다고 따당 너무 할거 아닌거같은디 내가 봤을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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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다암만 보고있어 가자 현이야 콜이면 얼마야 나꺼? 따당 따당 아이씨 아이씨 주님 죽는게 낫다니께 돈도 별로 얼마 대도 않구만 아이씨 알리 알리같다 니냐 장댕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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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장댕 안쫄리는가 자네 장댕 들고 콜많 있다 씨 쒸 다 뒤져어 하프가 저기.. 자꾸 올랐네 저 친구.. 다 뒤졌어.. 어?! 하프! 공간되고 또 질러와가지고.. 습관이오 습관! 방구의 힘 빠아 뜨고 살려보시야! 당신이 있으면 들어오더라고? 당군이 자네.. 장땡은 생각도 못했네! 하프? 콜 하프요! 아우 지금 고지한거 하프요.. 아이고 쓰리다 쓰려.. 안 되겠구먼.. 아.. 안 되겠구먼.. 저 구라요.. 저 구라요.. 너나 한 통화 또 준비할.. 구라요.. 저 광을 꺼내 들었는데.. 4대! 구.. 구.. 하.. 빵이야! 빵이야! 아.. 미사용.. 하하하하.. 아니 통천이.. 통천 어디 갔는가? 시벌 턴구가 났디.. 왜.. 저 친구가 가는겨.. 연희동 로데부.. 누군가? 하필 useful 이쪽으로 올라오르고 ю그 Noah Crist 하프! 하프요! 하프! 으으으으angs.. 뭐.. 자꾸 하프요.. 코난 SQL 범윙하는ected.. découvrir 아... 뺑기 anche 다 따라와 이건 다 떴다는건데 그냥 따라간다는건 떴다는건디 다콜이요? 1번 누르고 1번 눌러 이 만스판에 알리가 옮겨 아이고 날개이면 내가 죽을 수 없지 아니 이거 일주일 사이에 3만원을 충전했슈 나는 15,000원 난 2만원 하프요 그거 통천이 자네 돈도 아니자녀 그러게 말이오 받으쓰 하프요 하프요? 어이구 콜 할배가 좀 띄워주네 판이 좋네 얼른 받으라니까 할배 여덟것으로 계속 달렸어 아 뭔데 다들 안죽어요? 아 뭔데 그래 안죽어요? 아이고 1번이요 장사 종종종사 우린 장사하면 안된가며 그가 아니여 이제 어휴 땐값이 440씩 들어왔네 하이씨 나 본전 찾았어 나 1억이여 이제 아고 거기서 딱 기다려 빨리 올려 알렁와 싸게 싸게와 아 저 친구 판 키우러 왔는데 하프요 지금 다시 간답게 팔광의 사나이오 똥까지 힘 빠악 주고 홍찬 언제 온거야 아따요 저 보니까 아이사 같은디 아 나 장땡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 자꾸 가보러 쾌잔이요? 나 장땡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 6억 했구먼 6억 어 너무 많아서 좋아 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돈이 있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나 광땡에 있어도 돼? 우리 일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통천이 자네 거기서 좀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돈 주고싶지 아니야 우리끼리 실력 대결해 그럼 줘도 우리한테 줘야지 그럼 그럼 어차피 한명 몰아먹고 딴데 퍼줄거니끼 광땡 경기장으로 와 광땡 경기장은 두번째여? 우리는 못가 그러면 자유에서 봐 자유는 판등이 좀 적은디 상관없슈 나는 하프만 칠럭게 1,2,3 박댁 아 뭐어 저거 1,3 박댁 뭐어 자유로 와 6억 캐슈 알았어요 아 이거 늦었어 우리는 한판 더 쳐야 되겠네 어 이거 연희동으로 어떡해 이거 또 나가기여? 자유에서 하면은 방풀러가 많이 올텐디 멘트 내가 지령을 내릴게 탑 헐 맞고 안맞어 그냥 나와요 하프 다이 죽어도 되지 나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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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은 이거 하프 연속으로 끼는 거 어때요? 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판이 너무 좋지 왜 안나가져 나 왜 계속 남아있어 나가기야 패닉이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그 오류요 그거 나가기 해놓으면 자동으로 막 취소되기도 해요 지령을 내렸슈 여기로 와서 땡깍 누른거야 계속 지켜봐야돼요 자유경기장이요? 이 자유로우슈 한게임 시골 자유 시골것들 나가기 예약을 했는디 시골 예약을 취소한게 누가 있는디 이걸 취소하고 남의 돈 빨아먹을 한게임이 시골이요 하우스를 누림이 왔는가? 시골 프로그램은 재깍재깍 안고쳐도 이거 피는 빨리 오쇼 아이고 참 그 아낙네 빨리 오쇼 아낙네는 뭐여 아낙네 아낙네 뭐여 아낙네 자아 빨리 자리잡아요 빨리 와유 빨리 와유 잠깐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종료했다네 아따 갑자기 사라졌네 지금까지 핵으로 친거여? 시골 종수 자네 그렇게 안받는디 안질껴 지지않어? 음 좋아좌 집중하고 한다잉 이거는 확실여? 일단 콜이여 근데 여기는 판또이 너무 적네 이임 좀 적힌여 hart 아 들어 gal 하나도 따라와라 가버릅 지금 내 자립건 누가 차지하고 앉아있어야요? 이임 로데부야 나가라 아이고 저처저 로데부야 아니야 달려야 barbar 이광 확실여? 쿨이여 장빙 예! 호! 땡큐잉 나가신다고 얼른 안 나가네 아이고 엉데도 불어 나가시구먼 로대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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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판하고 간다고 매너 있네 매너 있어 매너 있네 매너 있네 얼굴하고 다른데 아니 두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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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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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하프 아우 코 다이 뭐 들고 그란디언니 헐 천만원 모였슈 뭐여 시벌 응? 뭐여 하압 어이구 봤자고 하프 하프요 나 지금 지르는거 안보이나 오시벌 오시벌 나 지금 지르는거 안보여 어이구 자신있으면 콜하시야 어이구야 이었 이었 난 몰라 침착맨 이거 소 한마리 사겠구만 다섯 끝 다섯 끝? 아니 내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힌트를 주는디 통천이 좀만 있으면 그냥 광평이 경기전 가도 백억 아니 저 땡감만 1억이여 통수 안나갔어 야 통수랑 로데부 응 둘다 나가기 약 눌렀어 다음판이 끼라고 안나갔네 털려가지고 안나갔네 하프요 열받았고 그냥 받으쇼 근데 로데부 600만원 남아서 곧 나갈것이요 이번판에 나가게 될것이요 자동 아유 나갔어 아유 좋은 친구야 들어와 빨리 하프 이게 오류가 있어서 나가게 해놨는데 안될 수가 있어 하프요 하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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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하프야 하프 하프 질수 없지 하프 하프 하프요 아니 서로 뜨지도 않았는데 메이드가 안된 저 통수천사랑 김유식대장은 왜 지르는거요 하프 자신있어 이번꺼 핫둔이 적어서 그런거요 하프 정판과는 다른디 자신있어 하프 또 취소했어야 하프야 하프야 자꾸 달리네 저친구들 지저볼란다 다행 다행 궁금하니끼 음 하약어스 그치 세단중 세번째 아이고 세번째 편에서 페이드대버로스 피한번 보는거 두세번 보는거 어렵지 않아 처음이 힘들지 나 들어갈자리가 있는가 있어 있어 써 아이고 할그아헤 데버려쓰야 그 자리 좀 안좋아 안좋아 아 이거 홍차자린데 아프 그 자리 내 2만원 빨린 자리 허이 이억이러쑤 여기서 로데부 잘 버텨 저기 안좋은 자리잖아요 체크 한 번씩 같으나 저희가 명단인데 말이야 한 번 더 돌려유 왜 돌리지? 아이씨 바약 왔어 바약 왔어 확인 자네가 해줄텐가 나이 어이 참매 잠받으면서 죽는건가 지금 자네가요 알뜰하게 바보 바보기요? 땡자비 아이씨 아이씨 잡았구만 아니 통천이 미아라게 됐구만 아니 통천이 미아라게 됐구만 통천이 미아라게 됐구만 통천이 입맛이 좀 약간 쓰레기같이더라 저 자리 어떻게 앉지? 어 에즈오스요 맞다 우리 돈 에즈오스 왜 백만원 됐어 어디서 다 털리고 우리 돈 따갖고 어디다 퍼주고 온거야 저 홀수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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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기둥서방 하나 뒀구먼 하프 기둥서방 하프 하 너 수준보소 하프 하프 아 근데 애교에서 펀드가 약간 좀 매신이 흥미해지는디 치 너 어제도 그만했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 그래 보니 또 이 할배가 또 자리를 잘 잡았네 에이 그래서 빨려진다 집착하는거 보니께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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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배불로 휴 comprehend 하 Strength אני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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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tephen 지금 너무하는거 아닌가? 아이고... 난 하프 치면 죽을줄 알았지 응... 더 안친게 원통하다 아이고... 팔광을 떼쓰야 아니 자꾸 갑으로 끝까지 쫓아와 미친게 마냥 하프 하프 아이고 저 처자 지금 손 잘 보려고 손이 요상한테가 있어 아 오빠아 용서하는게 없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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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찬들 동찬들 아이고 아바다 중수로 원망이 자자해요 지금 아이고 니거 내, 내일쯤 신고들어 가기 너 이 돌게를 올라오르 오, 올라오건 그럴듯이 아뇨 응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저 엘지홀스가 좀 무서운 디 아아 잘 마냥 받자고 에즈홀스 일점사 형 아이 뭐인데 일점사 말이뇨? 타요 지금? 콜? 저 친구 광땡 하나 들은 것 같은데? 엣지홀스는 올인이라서 털려도 안 아파 내가 봤을 땐 최소 8땡이야 저 친구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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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끝 다섯끝 땡값 땡값이 좀 적구만? 이번엔? 나 저 자리가 아닐 것 같은데 멍따왕자? 멍따왕자 멍따왕자 1.4요 왜 자꾸 1.4에요? 아니 1.4 해서 나갔잖아요 엣지홀스 엣지홀스 하프 분위기 타고 살아들어 쇠 광 잡으면 질 수밖에 없지 참고로 뜬 사람이 다음판에 붙는다는 거 알지? 하프 어이구 어이구 냄새가 안좋아 아쉬울것없이요 그렇지 이걸 믿었다고 멍텅구리 구사가 보이더라고 이런가 못땡이 씹히네 이런판은 또 내가 먹는 판이지 이 두번째 판 가면 몰라 이거 모르지 뭔지 맞따 이익 뭔데 쒸춤 이거 여기서 땡때문 땡값이 장난 아니거든디 가보더라고 땡잡이 공손 저친구 땡이면 죽어도 가보는 끝까지 쫓아가 봉소 아빠 1.4요? 봉소 아빠 1.4요? 봉소 아빠 1.4요? 보내 버려 그놈이 1.4는 시벌탱 가야겠구만? 패를 뭐 1.3을 뜨고 있어 아니 뭐 끝까지 쫓아봐 아 뭐 이래 그리야 올려? 가보같다 그렇게 달려? 하프 뭔데 그라는겨? 하프요 콜 나 1,8 콜 흠 삥 삥 다당 콜 아 뭔데 다들 안주고요? 여거 싶음 콜하소 아 멍땅하자 좀 수상한데? 아 수상해 수상해 두명 다 나이사 아니여? 하핳 콜 두명 다 나이사 같은디 하 장사 카봉 아이고 아니 두개가 나와있는데 아니겠구먼 아이고 ARS님 아이고 전화 찬스 감사합니다 잉? 아이고 ARS님 전화 찬스 감사합니다 잘 보는구먼 하프 뒤져부러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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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잼으로 하이구 우리 또 바드 바드 바드야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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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바드 콜 콜 콜 하프 꼭 이렇게까지 해야거소 콜 콜 콜 죽었어 받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거소 아 근데 종수오빠 저기 앉은 다음부터 잘 안된다 진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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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받은 자리여 딸빈이는 내 주게 이겼어 이겼어 38만원 먹었는데 딸빈이는 38만원이고 골을 때는 몇천만이요 웃uğ 이거 2판돋만 39만이여 콩차님 오늘 뭐 새벽에 온다고 했던거 같은데? 콩차 오늘 무슨 일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 데이트하나 보지? 콜이란께! 콜! 시작으로! 쿨이요 쿨! 아따! 죽어? 죽어? 아 우째 그런다냐이? 콜! 핫! 아이고 뭐가인가 또 장군이 저렇게 막 지르는거 보니깐 광땡이요 광땡 중성상 광땡이요 뭔가? 콜이요 아니요 이거 끝전체 갖는거 아뇨? 활땡! 활땡! 시뿔! 아이고 좋구나 잘 그렸구만 중성상 좋았어 잘 그렸구만 좋았어 좋았어 어시 좋았어 하프 근데 이땐갖고 그렇게 지르나 자네는? 콜이요 왔을때 질러야죠 용란이고 뭔데 하프요? 중성상 왜 가봐 가봐 뭘 얘기해봐 사기 도박이요 지금? 그 따우친구요? 콜 뭐야 올인이야? 대체 왜 이렇게 왜 그래 시 시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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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하지 마 있어 대인아 아까 4등을 들고 있어 당군이 자네 그냥 아까 6억으로 충전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안디요 딱 좋아 괜찮네 이 자리 정말 안좋은거 같은데? 하아 하아 니가 다 깔렸고 몽딱한게 저거 돈 벌어가네 하아 하하 하하 이러니 아 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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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우 칼 potentially 전화 찬스 한 번 써야 겠어 가요잉 가요잉? 가요잉? 왜 애들이 이렇게 달리지?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겠구만 난 아니여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겠구만 나가 떨어지긴 누가 나가 떨어져? 요번에 땡감이 좀 세겠네 말이 좀 많아졌어요 스트레이트는 없는가? ㅅ뻘 자꾸 스트레이트 해 쫄리면 돼지시던가 아이그 털고 일어나?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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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만밖에 안돼 털어 가보 땡저리? 알리 참된 이제래 아이구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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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이번엔 또 가보가 아니여? 예이 전화 받고 오라 전화 받고 어 유거기다 충전하고 왔다 충전 권장 방송이구먼 아 달려야요? 어이구 달려야요? 이거는 달려야요? 나 또 고수어머니가 충전이 되어있는디 나 또 고수어머니가 충전이 되어있는디 그거 보험금 아니여? 삼천만냥으로 또 준비가 어 그거 보험금이요 보험금 보험금이요? 어 말이 보험금이지 조그만 어 뭐 털리라는거지 6억 6천 충전했을때 얼마 띄고 주는것이요 그렇구만 아이고 우리 또 슈퍼 형 그 돈으로 무슨 돈을 벌어요 6억 고고 아이고 이러면 또 해야지 기다려봐 아흐 사랑합니다 시 잘보러 잘보러 호기심에겨라 하는것이지 아흐 아흐 사랑합니다 어떻게 아냐 난리 아흐 자유경기장을 돌으면 아멘호사 좀 아깝네 아닌데 전화 찬성 갑니다 종수 자네 1번 꼭 눌러 그거 귀가 잘 들려야 된다잉? 주님 번호 그거 미리 눌렀다가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맞아 목소리 잘 듣고 여자가 뭐라고 할 것이여 잘 듣고 1번 눌러 남자면은 전화 잘못 온건 바로 되니까 여자여야되고 신경안써데이 많이 해봤지 종수는 vip제 여자면 이제 좀 친할 것이여 많이 친하지 데이트도 한 번 했을거여 아따 이거 무섭 갑자기 다 달라 얼마요? 130이면 할만하지 aren 그을라 알 알 알리 장빙 에헤헤헤헤헤헤헤 뭐가 있어. 돈 믿고 달리는 거지 뭐. 있기는 뭐가 있어? 돈 믿고 달리는 거지. 그러다가 1억 판 나오면 뜯기는 거지. 맞아. 내 꼴 나는 거지. 내 얘기 하는 거요? 여기 다 한 번씩 꼴아 봤지 뭘 또. 나 그냥 안 할란다. 왜? 우선 돌려. 가요잉. 가요잉.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와. 뭐야, 왜 웃어. 아, 고맙어. 어? 어? 여, 광값 좀 나오겠는디? 스읍. 아이씨. 백만씩 터졌네. 백만씩 터졌네. 오, 헬로. 오, 헬로. 오, 헬로. 안녕 고요하구먼 13만 아이구 좋아 완료했어 이거 또 너무 또 많이 갖고 온 거 아니여? 얼마 갖고 왔길래요? 늦어볼란다 아이고 우리 또 안악이랑 통화하고 나면 언제나 6억이지 여자가 능력이 좋네 기둥소망 아니여? 기둥소망? 난 아니여 나도 벌고 나도 벌고 땡값이 14만이야 벌써 나 세 번째 전화 찬스야? 나도 해도 세 번 했슈 지금 또 누가 자리 꽤 차고 있는가? 에이 하프 한 명 나와 아이고 얼른 나다 싶으면 눈치껏 일어나더라고 그게 난가? 아 느낌이 왔슈 하프 고올 에이 배는 게 없는 놈이야 고올 전 달립니다 전 달려요 고올 가요이 뭐 들고 그란디요이 전 무조건 하프요 다 갚고 이번판 좀 샌디? 다 갚고요 다 갚고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뭐요 저 친구 이번판은 좀 샌디에고? 호흡 호흡 아 호흡 아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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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요 끝! 까지! 따라갑니다 쟤 독사 같은데 알리의 독사 같은데 다닙 나이 뭐일꺼 멍텅거리고사 아뇨? 알리 가보 으어엌, 폭행 들어와 이제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이구 다시 하지 아따 많이 따가고 하네 왜왜 나 안 들어가져? 들어와, 지금 들어와 아 이 자리 홍차 자린디 그래도 따가주고 갔어 저 애주 못사 하프여 그 친구는 눈이 이마에도 달렸잖아 하프 크게 한 번 밀어주셔 형님들 아 내가 돈 제일 많네 누굴 밀어달라는게 나나 밀어줘 지금 종수도는 돈으로 안보이남? 아니 우리 돈 다 억대 됐는데 옮기자 아이고 커이? 그러네 억대 됐으니까 옮깁세 나가기 예약할게요 체크 막판인데 달리지? 막판인데 나가기 예약하는겨 오자마자? 막판인데 달려 관전하다가 나가겠어 그러면 나가기 하고 나 쪼까 물 좀 버리고 올랍게 기다려고요 물 어디다 버리고 화단해 한 명은 나의 사진 냉잡이요 땡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핰 하핰 뭘 밀어줘 아이고 아이고 한게임님 저희 한게임 섰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핰 하핰 아이구야 하핰 뭐여 이게 시벌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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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잡이를 내가 잡아먹는건디 거기서 눈치 없이 구땡이 딱 냄새 맡았으면 빠져야지 그것을 걷겠다고 껴드니까 위계질서과 흐트러지는건 아뇨 뭔소리여 죽이 л respir 진형 내리겨 싸기싸기 오더라구 오케이 빨리빨리 앉어 내 자리 찾았으 여기가 바로 내 자리 진착면 자리로 가는 게 좋아 이번 거 느낌이 좋아요 이번 판은... 한 돈이 쎄 한 돈이 쎄 센데 333으로 해놨어? 어이구 왜 이렇게 세? 너무 센다 아니요? 어이구 뭐? 달려요 우리 이래도 되는가? 아니 이게 333이라서 그려 우리 이래도 되는가? 좀 크긴 크네 난 좀 세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 아냐? 타보 아이구 사랑스러운 것 생유베리검스 우리 단동생도 안 들어왔고 어디여? 음 지랑 내가 나가기야 가더라고 예 한 명 나가셔 우리 어디로 갔는가? 채널 채널 여기 광땡 광땡 경기장 두 번째 거 우주영이 거기 자네는 눈구녕 있으면 크게 벌리고 채팅창을 잘 보더라고 여기 스카이프 안 나와 스카이프 그 좀 잘 봐 스카이프 안 썼슈 안 썼짜뇨 스카이프 여기 써 있구만 뭘 또 안 썼다고 또 안 썼슈 광땡을 안 적었슈 안 적었짜뇨 광땡을 백땡 돌아봡 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333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일반 배팅으로 일반 배팅으로요 이거 333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쳐고 싶은데 이거 땡 값 쫓어 가려고 삥더진 것 같은디? 여기 하봉 차서 오게 다... 다리 있어? 갑시다 예 그러면 방 다시 가요 광땡 여덟 헤엥 헤엥 나가다 이거 일반이 더 비싸 땡 값이 비싸 땡값이 더 비싸고 일반 배팅으로 해야지 333 이런거는 하프를 3번 이상 쳐야돼 방 하나 파봐요 내가 팔게 일반으로 해? 아 잠깐만 방 땡이지? 일반으로 222로 할게 그 222를 일반 배팅으로 하는게 낫다고 팠어 어디로 가야돼요? 아까 거기 일반이요? 일반? 일반? 일반이 어디요? 자유? 광땡아니요? 그 땡값말고 옆에 일반을 눌러요 자유가 아니요 우리 다이다이요? 죽사 나 이제 물 버리고 왔어 1대1에 난 강한디 자유 꽤 크네 그구만 여덟끝 여덟끝 막상 그.. 뒤가 묵을끼요 에헴 다시 긴장해 당군이만 조금 쪼면 다시 전하 전해야 될 것 같은디 무슨 말 안겨 긴장해 이거 사진을 올려야 겠구만 애주올스 저 친구가 있었어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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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프 맘껏 찌르면 안 돼? 따당! 받았어! 하프! 헬로! 난 그럼 죽었어 죽었어 콜! 아이씨! 전화 할 생각도 빠뜨네 콜! 콜만 해도 밤새 전화 생각하면 어떡해 콜만 해도 7천이요 아이고 나 붙었네 그려 하프! 아이씨 저렇게 말하니깐 또 무섭구먼 콜! 장땡은 난 아무 때나 안 달려 죽어버렸니? 아무 때나 안 달려 하프! 아우 어이씨 하프요 1억이요 판돈 잘 될 생각해 9땡이요 이사장님한테 땡값까지 줘 하프 여긴 땡값까지 줘 아니 유반이여 땡값 됐으면 한 1억은 뜯었는디 난 죽었어 단동생 아니구냐 난 아니여 나 장이여 아이 뭐야 에듀얼스 왜 또 장 꺼내고 하프 하프 선발 안 맞는구먼 하하 장이여 눈에 가시여 저거 하프 콜 콜 괜찮은거 같은디 하프요 콜 음 이렇게 콜 사이 죽구먼 아 이게 땡값이 없으니까 이게 가보 칠 땡이요 어 칠 땡이요 어 땡값이 없으니까 재밌는 없구먼 음 흠 질러볼 말하구먼 좋아 이제 시작하겠어요 지금부터요 어 하프요 하프 콜 콜 하프 하프 콜 흠 받 바드 콜 아이고 콜 한 바퀴 근데 천만원이 잠깐만 잘 생각해야되는데 흠흠 체크 체크 하 콜 하 하 아이고 단동생 구사다시 한 번 썼는가 땡값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도 되겄네 죽어요 따라와 없어도 커 잘 생각혀 콜 콜 아 가면 안될거같은디 땡잡이 땡잡이 가복 가복이요? Somebody 멍청 Though 긁고 간다 아이고 판이 1억판이여 제발 아 이거 비벼볼만 하봤어 애매한거 잡았구먼 애매한거 잡았구먼 애매한거 잡았구먼 애매한거 잡았어 나 5위리여 나 몰라 전화 한다고 호 깜짝 아 무서우는 거 전화 한거 하트너 파마판이여 일곱 아이고야 아아아 아아 하하하하 쎈 거 걸었구만 미안하게 됐어 이제 꼭 끄시면 해볼만해 실성했구만 지X 저게 무슨 천사여 악마여 악마 울부짖는게 악마구만 디아블로 챕터3에 나오는 에이 여기 하복차서 오셨구만 하압 하압 실성했는가? 공천 아직도 많아 걱정하지마라 아직 이여있어 하압 하압 콜 더질러 보드랄께 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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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하압 으응 아우 상대 하압 퍽 장삐! 아이고! 독사가 장삐보다 세다야 시X.. 시X.. 내 돈이.. 지이.. 내 돈이.. 지미를.. 팝! 팝! 이자부터가 시작이란게 다 된다면서 삐는 뭐여? 뭐여, 시X! 어이구야! 뭐여, 징착해! 징착해! 카역이? 콜! 다 땀 1억이야, 그냥! 다 떴구마이! 긴감보 던져봤어? 그려? 종수 저거 나이사여, 저거 종수 저거 나이사란게 아니여, 저거 나이사 아니여 아니여? 따당? 따당? 겁나 지랄해 따당은 뭐여? 따당? 따당은 또 뭐여? 한 번 올려봐? 저거.. 아이고! 동천이 전화.. 전화하고 싶나? 하.. 중수 나이사 같은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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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어쩐지 빠지고싶더라 아이고.. 빠지고싶더라 박사붐 두개로 잡아버렸구먼 아이고 그냥.. 빠지고싶더라 아이고.. 한방에 두놈이여? 쓰.. 박사붐하고 전쟁골랩 오빠! 오빠! 어떤오빠 말이여? 친오빠요? 어떤오빠요? 대지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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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오빼면은 종수 자네아닌가? 나같은디? 종수 자네 부르자녀 왜 대답하녀 우린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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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는 왜? 양심이없어 사람이 머질라 호돌한게 무슨 또 양.. 제일 많은데 양심 타령하고 있는가 아이 동도 제일 많으면서 그거야 나 동생 못 밀어주는가? 아니 밀어주고 싶어서 마흔통을 밀어주는데 나 내 만원도 안갖고 아이.. 그거 빨리 주시오 나 6억 충전할란께 아이고 빨리 카트로 계좌번호나 보내셔 너희는 잘있죠? 그거 없으면 나는 지금 개털인께 하푸는 뭐여 하고 당황하는거 보니께 좀.. 껄짝지근한가보지 자네 어디 가셨으니까요? 설마 이갔다 뭐하겠어 다잇 다잇 지저부러 아.. 동상 확인하고 싶은가? 아.. 가 보세요 가보 통수청사 100% 가보여 아.. 내가 계좌니가 될 것이요 오! 어 계좌니여 아이고 또 실수하셨고 연기가 또 어둡구먼 패는 보여주지 않겄어 마음 앞이 아.. 이번판 1억이었네 뭐야 통도 딸긴데 하프 하프요 콜 콜 우리 통천동상 방송 화면은 가렸는가? 안가렸지 아이고 우리 에즈홀스가 또 시만으로 또 깨뜨려 볼 거 같은디 가려야 되지 않고 지금 가려야겠어 에이 여기 하붕차서 오셨구만 판돈 또 커졌어 판돈이 또 커졌어 판돈이 뭐가 이렇게 또 크다 에이 오 땡 들었다 이거요? 예에이 맘대로 생각하세요 아 해탈했구만 가보여 저거 가보 가보 기억이요? 저 가본디 일단 가보 아니여 일단 나 진짜 아 저거 가보여 여기서 또 거민되는구만 저 가보여 가보 내가 한번 또 보태줘야겠구만 우리 동상 가보가 아니면 바보 아니여? 요중에 내가 웬만한건 다 받아주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괜찮 이런게 마리테라 다 냈는데 하프요? 가보여 하나도 이래 그 그건 좀 아닌거 같애 저도요 뭘 들고 자고 하프를 치고 통촌이 저나 이 땡 같은디 통촌이 저난디 오 땡 다 죽었어 오 땡 오 땡 오 땡 오 땡 오 땡 오 땡 오 땡 에퀼 개새끼 아니어? 아이 이런C 았딴 동차 니 1번이요 1번 1번 1번이요 ENS 얼른 하고오라 아니 너무하자녀 하프 우리는 아니오 우린 복덕 우린 ts 너무 용어어 섭섭해 죽것슈 우린 아니오 im 섭섭 joking 우리는 아니요 우리한테 뭐라 하지마 뭘까? 삥? 사는 게 뭐랄까? 사는 게 뭐랄까? 한강은 안 된다잉? 하프요? 좋아요 좋아 하프? 아이 저 친구 애조 없어 저 친구 막이요 막이 주마 한번 해요 안 좋아 주마 싫어구나 이게 뜨면 두 번씩 뜬단계 한자리에 저 친구 그러고 보니까 아까 백만원들 보지 않았어요? 저 친구 다시 6억으로 충전했어 충전했어 한팔광장은 너무한거 아니야? 하프요 또 하프요? 또 하프요? 하프요? 아이고 1강을 보고 하프요? 하프 하이씨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방플러 때문에 안 되겠다 근데 진짜로 난 가렸는데도 잘하는데 저 친구는 그건 인정하시죠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이 아이고 죽었어 야 이거는 땡값도 없고 따라갈만 하니? 정구님께서 쎄 쎄 쎄 쎄 쎄 엄마 이제 나 그만 놀리더라고 다 하프 하프 나 6억 잃었을게 하프요 충전을 6억을 합포 하프 당군이 나이사요 당군이 사요? 아니요 나이사 아니요 강북이 나이사요 100% 나이사요 저 하프에 하프 받는거 보니께 100% 나이사요 진짜 아니요 진짜 나이사요 최강의 승부서를 결제할란다 삥 하려 뭐여 총수 저는 이만 아 들어오는겨 뭔데 또 겁도 없이 들어와 땡이제 따당 따당 나이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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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이사요 나 아니라니께 팥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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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안에 가면이 자꾸 벗겨지려고 했는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 벗어 답답하면 벗어 복면가가 아니오? 하.. 하프 여기가 없습니다 하프 하프 죽어요 아니 아니 당근 죽어가지고 굉장히 안심했구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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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이임 아이임 뭐여? 가벅 가벅이요 하명 다이사 에헤이 하앙 얼른 들어오드라고 에 색상 저흐흐흐 flash 나는 1천만 이게 돼 저빈 지금 스폰 받아갖고 딴 데 쓸 거 같구만 아니요! 하트 하드 하드 콜 어이 다 따라오는겨? 쿠사여 쿠사 그러니까 만원 결정 다시 하고 와 하프요? 하프요? 뭔데 하프요? 쿠사여 쿠사 이거 저 친구 쿠사여? 콜 콜이요 다들 뭐 잡은갑제? 독사 독사여? 뺑잡이요 독사 아이고 냉장이 뭐여? 시벌 허공나이사야? 경건이 어 하수인 없어서 그냥 나이사 세군이겠구먼 하시 시벌 경건이 받았으? 아이고 아이고 시벌 시벌게임 하 이거 시벌게임 아니에요 이거? 아이쿠 괜찮여 괜찮여 충전하면 마음이 또 편해고요 그럼 그럼 얼른 가 당겨와 하 시벌게임 가 가 가자 왜 자꾸 가 어차피 6억 결체씨 아이쿠 침착해 콜 침착해 침착해 콜 과항을 냈는데 이거 달려 막 달리네 막 달려 오 나이 어 황탱이구먼 그래도 될란가? 중땡인구만 아이 미안한데 어떡한가? 방땡인구만 아 그럴거 같더라 아 지가 그 빠리 좀 봤네요 하아 아이고 당군이 팍은 꽉 잡고 있어 이거 그거 결제한게 왜 안들어오지?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왔어 아 됐네 이제 됐네 아 이거 아재 아줌매 이 눈이 아우 이 아줌매가 아주 그냥 어차피 다 그것도 퍼질건데 쩔지 마셔 죽어요 아 이거 900만도 이제 후덜거려 콜 방이 좀 덤네 별거 없나보네 빙 빙 빙 한번 가지고 왔어 빙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요? 가요이? 아이고 빙을 받아 하푸여? 하푸? 나이 돈으로 죽이네 이거 저거 어? 의중이 뭔 소리야 돈은 또 통수가 더 많지 의중이 지금 돈으로 누르는 겨? 이 억이 돈이요? 이 억은 돈이지? 이 억은 아뇨 작으시다 끝! 저건 끝! 아 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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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이씨 이게 e스포츠냐고 어휴 자꾸 광을 꺼내들어 나 암행어사 같지않으흐흐 하핳 뭘 해 농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흓 오마일 차이가만 하라고 차이가 Отidd權 Prozent 하푸여 자문자답 하지 maro 흠 trou 코 하푸 어이구야 나이구! 돈 읊 누르는겸? 그러니까 해보죠 아따 어디서든 그 시간 잡도이지 않았어? 빠이허 거리랜게 내가 딸과 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패는 봐야지 가야 돼 패는 봐야지 거의? 아 쎄다 죽어볼란다 잭 체크? 삥이요? 체크맨 삥이요 하프요 하프요? 하아 아따 뭘 나도 전화인가? 얼른 댕기 얻으라고? 콜 콜이요? 나도 전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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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채로 전화요 전화요 삥땡 오 땡 남행 오사요 고맙구먼 다녀오시오 닥땡이요? 광땡이 아니었으? 어 다녀와 하 병놀이 친구 다녀와 병놀이 친구 다녀와 시벌 말 걸지 말지라고 전화할 때는 말 걷는 거 아니오 전화할 때 말 걷는 거 아니오 의중 의중이 전화할 때 말 걷는 거 아니오 침착하게 전화하고 왕 아 이 ㅅㄹ놈의 게임 내가 오늘 지워볼란 게 나 찾지 마서 자해하지마 아니 아까 아내가 또 자는 줄 알고 있었는디 아까 잠깐 방에 들어왔단 말이야 아 걸렸어? 마감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디 걸렸구먼 이거 섰다 이거 도박 나부랭탱이 하고 있는 거 걸리고 얼마나 자기가 아까부터 말수가 좀 줄지 않았어? 어쩐지 아까 그 조용할 때가 있구먼 그래도 우리 새언니가 마음이 넓어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했는디 안그랬으면 오빤 진작 이혼했어 아니 시벌 마감도 쬐고 지금 하고 있는디 이게 말이 되는거야? 하프야 하프야 전하고 올까? 개같은 게임 하자면 다시 나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 그 사람부터 절교해 오늘 자네가 보내지 않았나? 뭔소리여 본인은 병건이한테 받은 것 같디 뭔소리여? 하시는 나 찾지 말더라고 아 이게 뭐야? 아 뭔데 다들 안주고요 뭐시라고요? 잠깐만 안찾을테니까 일단 충전해오더라고 아잇 충전이요 충전 아잇 하고 전화하고 와 얼른 댕겨와 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마감할 수 있어 뭔소리여 끝내고 마감하면 되지 내일 뭐 날이 있고 뭐 지금 시간만 아이 내일 점심까지여 마감 하다가 왔어 알리 여덟 끝 봐봐 봐봐 아잇 뭔판이여 이거 아직 멀었다구요 한판다 통촌이 통촌이 4억됐네 말이 없어졌어 병건이 하프 아잇 시벌 나 부르지 말라 아잇 아 전화 받고 있는거 맞지 아부 얼른 뭔소리여 지금 마감하러 갔는디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마감이여 마감 시벌 지금 필요한게 지금 같이 게임하고 싶은 친구여 아니면 돈 뜯어내고 싶은 호구려 친구여 친구 친구여 친구여? 나는 진짜여 근데 자녀분 속에는 호구를 찾는 그 시름기가 잔뜩 껴있는디 어이 말년이 딱 우리 30분만 지나고 으준이 개소리 말아 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니여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3시간 되고 아 저 밥 2분도 못벽혀 이거 딱 30분만 치고 하자고 시랄들 마시고 말야지 얼른 전화하고 딱 자네들 2시까지만 치고 2시까지만 하냐고 아니여 2시까지만여 나 2시까지 나 2시까지만여 그러면 충전은 나는 뭐가 되어어어 아이고 암 넓은 제수씨가 이해해줄지 얼른 오더라고 시골 나는 통촌이 중도 두 번 했지 않았어? 나는 할일이 있다녀 오늘 나이스 해야지 난 충전 두 번 했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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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누군 할일이 없어서 지금 밤새갖고 얼른 오더라고 아 깨다 이거 바쁘야 뭐 오늘만 날이 아니여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데 뭐하는 친구 얼른 와 오늘 일해야지 충전할 수 있어 뭔 소리하는 게 빨리 와 일해야지 충전할 수 있다 한 돈이 10억이여 나 뭔가 뭐야 이거 하하 한 돈이 왜 10억이 됐어? 저 저 벙건이 자리에 있는 저 마귀가 좀 파늘지 하하하하 나 어쩌냐 나당 여기까지 온 이상 빼면 안 되지 아 뭔데 또 따당 따당 그리고 있어 오오오오옹 그 하하 하하 간지럽구먼 귀차 귀찮아서 중기하는 겨? 저 롱게이 팀이 저거 잡아익었어 사단을 내보자 이것쇼잉 이건 내가 먹을판이 아닌디 하 다들 죽어 아 나도 좀 힘들겠는디 이미 늦었어요 저 나머지야! 38광댕! 7댕! 복사! 복사는 뭐여? 가보독사 뭐여? 통천이도 올인이고 두명 올인이여? 얼른 오더라고! 들어가! 나 16옥이야! 이제 우리... 이거... 씨바이 아뇨? 이거 씨바이 아뇨? 다 보세요! 다들 거지가 됐구먼! 말했지 않냐? 의중이 씨발놈이라고... 아니... 정말 아기가 지금부터... 말하니... 친구한테 씨발놈이라니... 의중이 씨발놈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어마어마하구먼! 당군성님은 처음엔 꼭 잃어! 꼭 잃다가 막판에 막 따더라고... 언제 들어온디? 들어오게 뭘 들어와요! 아, 얼른 들어와 후딱 들어와! 어이구! 다음에 그... 이중이 자네 본문은 사람이 아니여... 이거... 찾게 해줘야지... 이걸 좀 하지... 이거 다 틀어먹으면 하겠슈? 나가겠구먼! 종수! 나가겠소! 나가요? 여기선 돈만 뿌리게 생겼소! 나... 나 충전해갖고 왔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겨? 뭔 소리였어? 충전해서 있는 것보다 낫지요! 소원... 주어어어... 어차피 내일 되면 또 옆 동네가 퍼지는 쪽인데? 죽어요! 동촌이 있는데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하자!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남매가 지금 다 그지가 됐구먼.. 죽었어! 봤자구! 다음에... 24억 이렇슈! 다음에... 현실에서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녀? 아 부여! 일주일 사이에 4억을 이렇슈! 일주일 사이에 4억을 이렇다고? 24억이요! 24억! 24억! 아아! 38 광땡이여 버려! 주걱을 4번 잃어 야가야겠어 15억이면 됐어 나는 니가 왜 사싶단께 난 딴 돈에 밤만 가져가 난 니 충전한거 다시 환불 못하는가? 아니 난 딴 돈 다 가져가 됐구먼 가족 얼굴을 어떻게 봐 시벌 오늘부로 그 샤이니 단체 카톡 나갈테니께 다시 초대하는 인간은 이제부터 절교여 나도 초대하지 말더라고 이분이 확장해부렀어 이제 우리 또 아이고 뭐 이런 동게임 갖다가 옆은 돼지상 형님은 이겼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서양 하나 칠을 갈까? 내가 뭐 이기고 싶어서 이겼나 폐가 들어온 거 없지 알아서 다이를 눌렀어야지 뭔 소리 하는겨 또 그건 또 아니지 동생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구먼 잘 쉬는구먼 뭔 소리 하는겨 의중이 턱턱막혀요 턱턱 의중이 마지막 찬스 뭔 찬스? 1억만 떼줘 1억만 떼줘 자네 핸드폰 없는가? 한번만 떼줘 백아 괸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는 법이 아니여 그건 맞아 1억씩만 되더라구 어디로 가면 되나 나는 줄 수 있지 자유 1-3로 자유 1-4 그럼 나도 지금 거기로 가면 돼 알겠어 아유 그럼 나도 씨볼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씨볼놈이라니 너무 감정에 취해서 그럼 뭐 쓰는 겨 보험금 받기 눌러 씨별 지금 무슨 물을 하지 않았네 거기 병원이 보험금도 없는가? 보험료도 없는가? 3천만원 딱 맨 처음 시작한 시작한 돈 3억만 돌려주면 안 돼? 나 이제 건실하게 살 땐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사먹겠슈 아유 아유 무슨 물을 하고 그냥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 대포 자유 1-3에서 다들 모여 일반이요 땡값이요 일반이요 땡값이요 나 돈도 없어서 못가 자유 1-1 자유는 올 수 있잖아요 들어왔어 아니 말은 자유라고 했는디 돈이 없어서 뭔가 충전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 얼른 와유 1억만 밀어줘 국가보조금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어야지 받으러 가지 버스비가 있어야 받으러 가지 1억만 밀어줘요 성인들 아니 밀어주려고 하는디 저거 힘을 써버려가지고 1-2? 2이니까 일단 1-2 올릴게요 밀어주고 2이 쳐봤자 이거 아무리 길어져봐야 얼마 안되는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가보 걸렸슈 가보 나는 독산디 재밌게도 늘고 일찍일찍들 자아 날 밤새지 말고 뭐야 마이온 가는겨? 하핀 충전 아니야? 아 이래야되어 지금 뭔소리여 아직도 안나갈게 나는 나는 동양화 감상하다가 지금 서양화 지금 어? 결승 탈락하고 어 통천이 본선 탈락하고 왔는디 나 독산디 성님 다이를 눌렀어야지 다이 타임을 놓쳐버렸네 저거 일부러한거요 아니요 저거 일부러한거요 아니요 아니 저거 일부러한거요 하프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통천이 아니요 성님 내가 하프를 몇번 눌렀는지 알아요? 아니요 저 일부러했네 아니요 통천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어 지금 나가 위험해 지금 함정이여 저 3천만원 맞아 쪼쪼 그래도 나쁜 성님은 아니요 이번엔 잘해주겠지 지금 뱀덫이요 뱀덫 난 아직 성님을 믿어 아니 그럼 아 근데 이거 잔챙이들 깨어가지구 아프로 거잉 잔챙이가 아닌것같은디 흐헤헤헤헤헤 꼭 이렇게까지 해야가서 나 큰손이여 잠실 돼지앞만하게 들이 받는가 하핰핰하핰 하아... 밀어줘야지 당분이 밀어준다고 하면서 또 난 죽어 이제 밀어주고 죽었어 폐 안 좋을 땐 그냥 죽어주는 척 하면서 폐 좋을 때 다 벗겨먹을 생각 아녀? 나 방금 칠땡이었어 나 팔땡이었어 아니 밀어주기로 했고 종교 아 왜 난 팔땡인데 망통을 골랐자녀 역시 돼지가 착하구먼 아 돼지엉마가 사람 앞에서 대놓고 돼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 말령이 나한테 아까 시벌롱이라고 했던 친구가 비켜만 보지 그건 틱이여 내가 본심에서 한 말이 아니고 틱이여 틱 열받으면 나오는 틱이여 틱장이여 이 중에 자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응 이해하지 또 그런거니 그래서 언제 오는가 내일 다시 갈테니께 아이 내일은 안 돼요 나 해설해야 돼요 시벌 해설이고 뭐고 오늘 멤버 고대로 12시에 딱 안 바뀌어 있으면 아니 12시 안 끝나더라고 오늘 밤? 묶어놓고 현실탈자 할 것이여 오늘 밤이여? 오늘 밤 12시 오늘 멤버 고대로 뭐해 긴 밤이 되겄어 그리고 100억씩 충전해 100억씩 충전해 100억씩 충전해 100억이면 13만원? 나 가보여 어 나는 팔끝이여 선택할 수 있는게 없어 나도 가보여 내가 한번 가고 저 밀어주셔 우리 그냥 하프까지 끝까지 쭉쭉 치라고 죽지말고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냥 저쪽에서 코를 불러버리면 나 팔끝이여 저는 다섯끝이여 우선은 칠게요 난 이제 죽는다 예 죽자 이렇게 해서 삼십백만원 먹고 언제 dadurchД 나이온이 나이온이 갓.. 나이온이 갓는가? forgotten тра이온이 아픔 내가 아른거려서 그림 안 그려줄테니 이거 내 일자 한 백만원 벌어진 응? 또 타차 원숭이들 모여서 고섭치고 있는거 아닌가?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12시에 100억씩 갖고 들어오라고 조금만 늦춰주면 안되겠는가? 나는 분명히 전달했고 잡혀있는 저기에 있는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저 가보요 가보 나 나 핫땡 있으요? 우리 네사람은 일적으로만 두사있어? 두사있어? 나 이만 감자 들어가잉 다시요 멀리 못나가요 가요잉 내일 보자 내일 봐 반년이 많이들 챙겨오라고잉 긴밤일 것이요 농통구리 사고 공략 흐흐흫 어 이거 먹으면 이어엇 됩 흐흐흠 흐흐흫 아 저 저 두끗 저 두끗 장사닉게 하프 한번만치게 하프 해씨 많이 배로였어 장사 맞어? 맞어 아 그리고 나 죽을거야 어?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장 니가 죽으면 안되지 아.. 내가 죽으면 안 돼? 동규가 죽으면 안 되지 합포로 쳐 줘야지 됐지 엄마 아 그래? 아 그래야 내가 죽지 아니 나는... 어차피 아이고... 아이고... 동천이... 동천이... 동천님 나한테 그런 걸... 나는 지금 몇 명 받는 게 나는 아까 4땡 들고 구사를 치고 몰아줄라고 했는데 나는 몇 명한테 받는 게 아니 이해...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게임을 나는 죄가 없어 난 죄가 없어 나도 잃었다고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했다고?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했다고? 아이고 진정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없네 그걸 죽으면 안 되지 저쪽으로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홍천아 또 성냐 이것도 아니군이 내일 내가 전화 한 통 늦게? 이거 본의 아니게 또 내가 또 잃을 못해 맘 딴 일요 둘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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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요 오해요 아니 왜 둘이서 같은 냄새가 나 아니요 아니요 오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그게 아닌디 아이고 알았구만 아이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알려주는 게 아 오늘 남매를 아주 다 털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조사제를 구해갖고 구마를 할게요 인천에 우선 가세요 구마를 한 번 하고 아이고 갑실로 갈게요 눈이 말하지만 마계인천이 그렇게 허락 허락하지 않아? 아이좀 하하하하하 아무리 구할 아이제 뭐 에어여서 헤어짜면 되는가 어르실 이 파하는가 다들 고생들 했구만 고생들 했구만 음 아니 오늘 너무 일찍 파란 거 아뇌? 응 내가 누구 땜에 집에 가는 가서 난 엄마한테 뭐라고요 엄마가 어? 12억 해줬는디 아무튼 오늘 12시에 보자고 오늘 아니 잠깐만 나 오늘 트위치리그 해설하면 1시 돼야 끝난다고 아 우리가 먼저 판 깔아먹고 아이고 나 갈대집이면 벌써 칼부림 나고 지금 한 명 뭔 소리여 김밤이요 송목아집 지금 찌부대 있구먼 10억이면 김밤이요 아이고 나 끝나고 갈대까지만 버티고 있으라고 나는 괜찮은디 통천이가 없죠 나는 많이 없슈 그럼 이제 헤어지자고 헤어지고? 오늘 여기까지 알아? 목요일날 오는 사람 누구 있슈? 어제 목요일날? 이잉 나 가 나 가 이잉 그날 뭐 오프라인데도 한 번 모여? 이잉 그때 보더라고 물리즈미 다들 아니 병건동사에 지금 채팅창에 100억 갖고 오라고 지금 물리즈미가 뭐여? 그거 초청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자네 초청 못 받았는가? 나는 몰라 나는 어떻게 얘기 좀 넣어줘 아이 넣어줄까? 나 그날 뭐 해야지 안 돼 목요일날 아니 우리 다음주 화요일날 모이지 않아? 그거 아 맞아 맞아 경기하던디 나 경기하지 그날 우리 다음주 화요일날 뭐하는디 몰라 혹시 파티 너무 오래전에 와서 기억을 잇디 나 그날 또 따윤이랑 또 경겨 그날 턱시도 입고 오랴 턱시도? 물어봐 지도를 깨 홍차 형 왔네 홍차 이제 왔어? 지금 왔네 지금 마이크가 하는 얘기가 나 여기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여? 이러고 있는디 저거 진짜 마이크가 아뇨 아 진짜 아뇨? 뱅킹 딱 있어 에 파티에 드레스 입힐 사람이 어디서 이러고 있다 왜 없어 발 끈하는디 홍탄천사 몸매를 아직 못 봤구만 드레스 입힐 사람이 했을 텐디 그게 나요 그게 너요 그 날은 난 미신이 될 것이오 아이고 일단 다들 고생했고 우리 병건 병사는 지금 또 불암산에서 또 원숭이 그리고 있고 아 이제 슬슬 파하자고 파하고 오늘 고생했어 내일 보자고 다들 고생했쇼 고생했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